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조작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작의 얼개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한 그런 조작 방법이나 규모 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만 핵심은 대략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몇백만 표 이상을 학교하면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이다 그런 결정을 아마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사전투표에서만 사후적으로 최소한 326만 표 정도를 추가적으로 학교하는 것을 선거 기술자들이 목표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작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3구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투표 수의 약 10%를 밀어주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투표 수의 10%를 빼앗는 그런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심상정 후보 등의 중소후보들에게서도 표를 상당히 빼앗는 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것이 모두 다 거의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허경영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례를 보면 그 전체적인 전모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수성구의회를 단 한 장으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첫째 칸에서 맨 마지막 숫자를 보시게 되면 13만 3483표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인수입니다. 여기서 기권수를 빼면 사전투표수가 되는데 이 총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건은 사전선거의 조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총합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작할 수 있는 규모가 손쉽게 커지게 됩니다. 13만 3483 사전선거인수 혹은 일종의 대략적인 사전투표자 수의 10%는 13348.3입니다. 그런데 0.3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에서 그냥 13348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서는 추가적으로 빼앗는 그런 사전투표수 기준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선구에서 투표자들이 빼앗긴 표는 모두 2만 6696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발표 사전투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3만 1923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9만 7406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붉은색과 하단의 푸른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득표수 빼기 발표 득표수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만 8천 수준에서 3만 1천 수준으로 우뚝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11만 표에서 9만 7천 표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격차는 실제적으로 사전투표의 득표수의 격차는 9만 2천 179표였습니다만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값이 적용된 이후는 그 격차가 6만 5천 483표로 그렇게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하게 주목하셔야 될 것이 1번 실제 득표수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전선거인수입니다. 그러니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작값의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 도표를 참조하게 되면 그냥 사전투표 총수는 13만 3천 483표입니다. 이게 10%를 더하고 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더하고 빼는 일이 사람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일입니다. 물론 컴퓨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는 범어 1동, 범어 2동, 범어 3동 등 23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마다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 1동만 하더라도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동에 3개에서 때로는 7개 정도의 그런 투표소까지 합치게 되면 모두 93개가 됩니다. 따라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총계를 가지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 사전투표 1개에 대한 소위 관외 사전투표와 관련된 소위 사전선거인수에 대해 10%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외 국민 투표소의 선거인수 곱하기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차원에서 1투표소, 2투표소 등 98개의 투표소 각각에 대해서 그런 사전선거인수에 곱하기 10% 마이너스 10%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소 98개, 관외 사전투표소 1개, 제외 국민 투표소 1개 이렇게 치면 모두 100개가 됩니다. 100개에 대한 사전선거인수 각각에 대해서 10%를 더하고 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길이로 보면 100개, 넓이로 보면 2개 정도가 되니까 200개의 계산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컴퓨터는 아주 순식간에 처리하게 되죠. 각 투표소의 사전투표자 수, 사전선거인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빼는 약 200개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사전선거 조작이 완결되게 됩니다. 각각의 사전투표소의 10%를 처리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개에 대한 반올림이 이렇게 반올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군데를 반올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투표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올림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몇 표를 더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어떤 투표소에서는 반올림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또 표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100군데 투표소의 반올림 결과가 50개 50개로 딱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기준으로 볼 때 반올림해서 한 표를 더 얻은 경우가 51군데고 또 반올림 결과로 한 표를 잃은 데가 49개가 되면 결국 한 표가 남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소의 10%를 반올림으로 처리한 과정에서 무려 7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서 7표를 빼주는 즉 마이너스 7을 그렇게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산 전문가들은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반올림 결과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의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처럼 숫자를 교정한 숫자를 보정한 그런 기록들이 낱낱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한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보정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제 살펴본 대구광역시의 남구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한 표를 더 얻고 윤석열 후보는 세 표를 더 얻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가 플러스 1 플러스 3을 얻은 것은 바로 군소 후보들의 표도 조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는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으로 보정을 해 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우리에게 맹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전산 조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구에는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1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1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동구에서는 플러스 1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 1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서구는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 이 경우도 이재명 후보에 표해서 마이너스 2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부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 1 윤석열 후보의 마이너스 3이라는 수정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북구는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4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해서 마이너스 4로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수승구는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7을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반올림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밖의 달성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3 그다음에 달성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5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4를 기록하게 됩니다. 각각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로 수정한 기록들이 바로 공식 데이터에 거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산 전문가들은 바로 이것을 숫자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10%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하고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